안녕하세요. 장애입니다. 오늘은 평강류 얼티밋 진정 솔루션 3종을 가지고 왔습니다. 토너, 앰플, 크림 이렇게 세트인데요. 피부 홈케어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좋은 것 같습니다. 보시면 제가 링크 따로 추가해드릴 건데 현재 출시 기념으로 20% 추가 할인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 유일 특화 성분이 함유된 문제성 피부 스페셜 케어 라인이라서 열감을 주는 요즘 같은 계절에 쓰기 딱 좋아요. 진짜 더운 날은 엄청 덥잖아요. 저도 하나씩 써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제품을 보시면 토너, 앰플, 크림이 있는데 평강류 얼티미 라인은 100% 자연유래 한방 약제 특허 레시피로 세계 유일 특허 성분이 함유된 문제성 피부 스페셜 케어 라인이라고 해요. 토너 제형 보이시나요? 저는 소매에 덜어서 사용해보기로 했습니다. 붉은기나 피부 장벽들 임상 테스트 완료되었고 그래서 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토너가 엄청 부드럽더라고요. 심도 깊은 피부 진정이라 수분 공급을 해주니 좋아요. 밀도 있는 수분으로 빈틈없는 피부 속 수분 장벽을 경화해주니까 요즘같이 더운 여름에는 딱 좋아요. 앰플은 제형이 쫀쫀한 제형이라서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끈적임 없고 발림성도 좋고 흡수력이 생각보다 좋아서 더 빨라줘도 피부에 흡수해 더 좋고 빠르게 흡수되는 것 같아요. 촉촉함이 보이시나요? 자극받은 피부 를 긴급 진정시켜주는 걸로 아침마다 하셔도 되고 저녁에 외출하고 나와서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크림이에요. 제형이 뭔가 수분감이 느껴지는 제형입니다. 수분감을 보충해주는 제품이라서 좋고 저는 사실 여름에 끈적임이 있는 제품을 싫어하는데 끈적임도 없고 흡수력이 좋아서 가벼운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순서는 토너, 앰플, 크림 순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그럼 이만 안녕! 그럼 이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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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